남실때는 파란포리 물결처럼 우리들의 쪽빛 꿈도 출렁인 달에 때로는 이 바람에 넘어져 깨져도 중견을 이겨낸 한 포기보리처럼 우리도 일어나 높은 하늘을 보리 라라라라 라라라라 어른도 아닌 것이 아이도 아닌 것이 사랑으로 긁는 나무 맹랑시대 라라라라 라라라라 우리는 맹랑시대 그릇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준호는 왜 여태 얼굴도 안 비치니? 아직 안 일어난 거 아니야? 그런 모양인데요. 예, 빨리 가서 일어나라 그래. 아버지 알면 또 야단 맞을라. 이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꼭 비학선처럼 놀고 있어. 예, 준호야, 준호야. 얘. 얘, 그만 일어나. 얘. 빨리 일어나. 지금 몇 시인데 이러니? 몇 시야, 지금? 무슨 고등학생이 이 모양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대학을 가겠어? 아침부터 잔소리 좀 하지 마.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다 잠깐 졸은 거야. 아휴, 5시에 일어나서 30분쯤 공부하다 지금까지 계속 졸은 거겠지. 아휴, 아휴, 참 볼만하더라. 뭐가? 너 잠자는 모습 말이야. 입맛까지 쩍뚝 다시면서 싱글벙글하는 게 꼭 사탕 하나 얻어먹은 어린 내 같더라. 무슨 꿈꾸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 아휴, 누나는 모를 거다. 밀림의 고릴라가 돼가지고 원실임을 이렇게 누비는 그 기분? 밀림의 고릴라? 아휴, 너 잠이 덜 깬 모양이구나? 빨리 일어나. 참새가 동황의 뜻을 어찌하니? 어찌해? 자고 있든? 물어보나 마나 좀, 뭐. 아휴, 애들은 자면서 크는 법인데 어쩌다 대학 입시에 걸려가지고. 아휴, 그만한 고생도 안 하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은 살아나가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못할 노릇이란 말이다. 엄마도 좀 냉정해지셔야 돼요. 다른 집 가보면 부모님들이 더 야단들인데. 아휴, 엄만 어떻게 된 거야? 얘, 말이 쉽지. 너도 이 다음에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어? 네. 에이, 그렇지. 자식이라니 어떤 자식 말씀이세요? 이 집의 자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더 있어? 누난 그럼 자식이 아니고 손님인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 아, 너 저 방학 다 돼가지 않냐? 예, 오늘이에요. 오늘이야? 네. 아니, 무슨 방학이 그렇게 빠르냐? 아, 오늘이 벌써 며칠인데 빨라요, 빨래기는. 방학 중에도 학교에는 계속 나갈 거지? 예, 보충수업이 있어요. 예, 방학 때 보충수업은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 예, 오늘부터 일주일 쉬고요. 보충수업 하다가 방학 끝날 때쯤에 또 일주일 쉬고 그래요. 아니, 이중일식이나 쉬어? 1분 1차가 아까운 이 판국에. 아휴, 기계도 안심은 고장나는데 이 산복도 애들도 좀 쉬어야죠. 그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뭘 할 거냐? 뭐라긴요? 모처럼 푹 좀 쉬어야죠. 아, 당신이 얘 대변인이야? 아휴, 그렇게 욱박 지르면서 물으면 얘가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아, 저만 떳떳하면 왜 대답을 못해? 일주일 동안 뭘 하면서 지낼 거냐? 네 계획을 한번 얘기해봐. 어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같은 데로 캠핑이나 다녀올까요? 캠핑? 예. 너네가 그걸 허락할 쪽으로 생각했단 말이냐? 어린 밤 부르치던 얘기니까 마음 고쳐 먹고 밥이나 먹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야, 야, 야. 조용히 좀 해봐. 이번에 우리 TNT가 경포대 백사장에다가 24인용 텐트를 하나 칠 건데 예약할 사람 없어? 아주 싸게 실비만 받을 거야, 실비만. 야, 너네 이런 좋은 기회를 넣어줄 땐 두구두구 후회들 한다. 야, 더구나 승려분들은 반의 칼이냐. 안 놀래, 안 놀래. 야, 너네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한 번 생각해봐. 야, 안 그래도 미어 터지는데 니네들 힘으로 어디 가서 방 하나나 구할 것 같아? 맞아요. 너희들 우리 텐트에 오면 잠재워주지, 밥 주지, 완전히 물어야. 공짜지, 공짜. 차비도 내준는데 간다. 아이고, 진짜. 생일은 안 할래? 아이고, 알림이 죽겠다. 내가 할 소리 사주냐고, 어이구, 과연 놀아간지. 실비만. 장만학이, 넌 이번 여름이 굉장히 외로울 것 같은데 어때? 톰 크루즈 웨트에 초청받았으니까, 네가 걱정할 수 있어. 동생님아, 동생 씨가 어저께 과오면 모양이구네. 김중호다, 그만해. 김중호. 그럼, 가앉아, 가앉아라, 좀 앉아. 안녕. 안녕. 전화 오는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설쳐도 너무 설친단 말이야. 야, 들을라 그만해. 아유, 이제 딱 일주일만 있으면, 두개 찍었다는 보충수업이 시작되는데, 그냥 말 순 없잖아. 나도 야, 가련다. 어디 가야 돼?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아픈 데 있었냐. 아, 그러어. 에이, 나 진짜 소린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 말이야. 음, 편집회 겸, 우리 맥랑파 단합대회를 떠나는 거야. 응? 어디, 뭐? 장소가 없어서 못 떠나니, 뜻만 있으면 떠나는 거지. 우리 집을 떠났다가, 모조리 퇴학장 하려고? 퇴학도 퇴학이지만, 집에다 무슨 핑계를 대고 나와. 야,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아이, 사람아, 그러니까 힙을 쓰라고, 힙으로. 네,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응, 어서 와. 선생님, 지금 바쁘세요? 우리 문예 반장님께서 오셨는데,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없지, 뭐. 앉아. 죄송해요. 딱 1분이면 돼요. 그래, 무슨 얘긴데? 저희 맥랑파 말이에요. 응. 편집회의도 겸해서, 요 며칠 선생님 모시고, 어디쯤 다녀왔으면 하는데, 선생님 사정은 어떠세요? 내 사정? 죄송해요. 뭐가 그렇게 자꾸 죄송해. 선생님도 계획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 계획 없으니까, 얘기해봐. 그래도 선생님 애인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애인? 그러고 보니 너 지금 유도심문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애인도 없고 특별한 계획은 없으니까, 너희들하고 어디 좀 다녀오는 거는 무방한데, 글쎄, 학교에서 허락을 해줄지 모르겠네. 선생님, 부탁해요. 저희들한테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고교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선생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네? 강 선생님은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무슨 문제가요? 인솔 교사까지 함께 가는데요. 새파랗게 젊은 처녀 선생님이, 남녀 학생 여섯 명을 데리고 여행길에 오른다.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험한 세상이라뇨? 강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요. 누가 봐도 고등학생 또래로 밖에는 안 볼 거예요. 아, 곱이 풀린 망아씨들한테는 표적이 될 수도 있죠.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강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라면 또 얘기가 다르죠. 남 선생님 한 분이 더 참가한다면은요? 아니, 남 선생님 한 분이 더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들어 경호실장을 맡아달라 그런 말씀입니까? 경호실장이 아니라 인솔 교사 실장님이시죠. 아니, 엎어치이나 며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이것도 교육의 연장이잖아요. 무슨 연장이나 많아. 내가 그 수학여행이다, 소풍이다 해서 걔네들한테 시달리는 것만 해도 식물이 나는데 거기다 방 앞까지 까먹으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못합니다. 아, 나도 가족들 데리고 바닷가로에도 한번 다녀와야죠. 저 난리 대상 같습니다. 선생님, 독신으로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누가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녀요? 유언비언지 아닌지 그럼 오늘 스님 댁을 한번 방문해 볼까요? 아, 참. 아니, 꼭 그, 그, 저 자식만 가족입니까? 부모님이나 뭐 형제자만 가족 아니에요? 하여튼 난 못 갑니다, 예? 안 그래도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차려! 나는 너희들을 보충수업이라는 굴레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싶은 사람이다. 방학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방학은 푹 쉬고 있는 거다. 그러나 되풀이해서 하는 얘기지만 현실에 대해서 항의는 할 수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만사 다 잊어버리고 실컷 놀도록 해라. 논다는 소리만 들어도 멀미가 나도록 정신없이 놀아. 우와! 놀 때 철저히 놀고 공부할 때 철저히 공부하고 이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다. 알겠지? 네!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난다. 철저히 놀라고 그랬다고 사고들 치지 말고! 에이, 우리 반에서는요. 선생님을 사과 치시면 아무 일 없죠. 이럴 때 화를 내면 나만 바보되니까. 이것으로 방학식을 맡은다. 이사! 네! 아, 자, 그리고 곰묘! 너희들 좀 남아! 한 사람도 빨리 가고! 빨리 나와, 이리! 야, 이 웬수들아! 뭐? 편집회의 겸해서 며칠 동안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들 가시겠다고? 이쁜 처녀선생님하고 오붓하게 놀러들 가면 께가 쏟아지겠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까? 왜냐하면 나도 같이 가게 됐으니까 말이다! 완전히 김쌌다. 그지? 하지만 안 가는 것보다는 낫게 됐잖아. 오히려 잘 되는지도 몰라. 여선생님 한 번만 따라가신다면 집에서 그래 잘 다녀와라 그러겠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에 말 무슨 소용이 있어? 항의할 수 있지만 무지할 수는 없는 거야. 몰라? 그래서 네가 무슨 항의를 했는데? 꼭 해야만 마시냐? 아휴, 자자. 더 이상 알가불가하지 말고 계획이나 세우자. 언제 어디로 떠날 것이며 각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넌 왜 아까부터 한 말도 없어? 나? 우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마음에 안 드니?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너 무슨 다른 계획이 있니? 아니라니까. 혹시 너 집에서 허락 안 해줄까 봐 걱정이 돼서 주는 거 아니야? 염려 붙들어 매고 너희들 걱정이나 해. 보충 수업 시작하기 전에 며칠 놀겠다는 데 반대할 부모가 어딨니? 더구나 선생님이 두 식이나 세트로 동행하시는데 말이야. 하지만 마누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가 반대하실지 모르니까 그때 우리한테 연락만 해. 몽땅 쳐들어가서 틀어둘 테니까. 우통 헐락받고? 어휴, 이건 꼭 생각하는 것보다. 아, 아파. 자, 빨리빨리 얘기 끝내고 집에 가서 준비를 해야지. 그래. 문예반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남았던가요?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남아있던데요. 그래서 이번엔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대요? 그건 염려 마세요. 넉넉하게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러나 행선지랑 일정이랑 정해져야 기한을 올릴 텐데요. 아니, 그럼 바다로 갈 건지 산으로 갈 건지 아니면 뭐 강으로 갈 건지 우선 그것부터 정합시다. 지금 여기서 정해요? 아니, 그럼 뭐 여기서 정하지. 그럼 뭐 우리 조용한데 뭐 단둘이 가서 정합니까? 아이, 저 선생님도.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 애들이 뭘 알아요. 우리들이 정해줘야죠. 그건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대를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한 번이라도 어린애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전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싶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왜 가고 싶은 데가 없겠어요? 제가 죽을 죄를 좋습니다. 아유, 얘. 어떻게 갈수록 여름이 더 더워지는 것 같아. 온실 효과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대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다가 남극, 북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요. 지금 육지에 반 이상이 물속에 잠기게 된대요. 야, 이거 저 까딱 잘못하다가 산꼭대기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니, 숯제 배 하나 사가지고요. 둥둥 뛰어가면서 배 속에서 아주 살림하죠, 뭐. 아유, 아무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피서를 가야죠. 피서? 어, 가야지 그럼. 하지만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넌 처음부터 모르는 척하고 있어. 오늘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숙제를 하나 내주셨는데요. 그런데? 보충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은 멀미가 나도록 정신없이 놀아야 된대요. 아니, 가, 가, 가 봐. 뭐, 뭐? 멀미가 나도록 뭐가 어때? 아니, 그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 말씀은요. 잘 놀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놀 때 철저히 놀고 공부할 때 철저히 공부하고요. 옳거니, 옳거니. 아이고, 아주 그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시구나. 어? 맞는 얘기죠? 아이고, 그 넘치다간 말씀 있지. 어. 하지만 너한텐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겄다. 아, 넌 지금까지 노는 데만 철저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부하는 데도 철저해 봐. 아, 그러면 또 철저히 놀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아니? 이치가 그렇지 않아. 아무튼 너희 선생님이 참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다. 내가 언제 시간 내서 대표라도 항상 대접해 드려야겠구나. 여보. 아, 왜? 아, 내 얘기에 뭐 잘못된 대목 있어? 넌 그러지 말아요. 지금 뭐 죽고 살 일 있어요? 아버지, 괜히 한번 그래 보시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몰아치면 나중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가겠다니까 이번만 봐주기로 해요. 이것 봐. 지금도 이 모녀가 뭔가를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얘는 지금 서울에서 죄를 짓고 쫓겨 내려온 몸이야. 잘못을 저질렸으면 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남들처럼 잘 때 잠자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얘는 그런 행복한 지우지가 아니야. 문자 그대로 철혈인간이 돼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돼. 얘한테는 지금 이상하게 총체적인 난국이야. 그래 안 그래? 왜 이러라? 들어가서 공부하려고요. 어, 그래. 마음에 없는 소리겠지만 잘 생각했다. 가봐. 나도 들어가서 공부해야겠어요. 어? 당신도 잘 생각했어요? 어, 아빠.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좋은 말로 타일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방 분위기가 맨날 이게 뭐예요? 예. 이건 전쟁이다. 소리 없는 전쟁이야. 공격만 한다고 전쟁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후퇴도 하고 유아 정책도 쓰고 그래야죠. 너 고진 감례라는 말 알지?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참고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오는 거야. 응? 네. 왜? 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구나. 그럼 안 돼? 넌 언제까지나 그렇게 당하고 살 거야? 당하다니? 내가 뭘 당했는데? 딴척 부리지 마. 내가 네 손 모를 줄 알아? 아니야. 진심이야. 아버지라도 저렇게 강공법으로 나오시니까 내가 버티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학교 때려치우고 깡패가 됐던지 무슨 수가 났을 거야. 왜? 내 말이 믿기지가 않아? 네가 갑자기 이렇게 베끼 들고 나오니까 내가 매기다 빠진다. 세상 만사를 긍정적으로 보기로 했어. 언제나 강공법을 구사하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안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나 자신이 괴로워지니까. 언제부터? 아까 아버지가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빈말이라도 듣기는 좋다. 하지만 난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한테 좀 당당하게 대해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 있으면 반항도 좀 하고. 좀 사내답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줘봐. 방금 얘기했잖아.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나 자신이 괴로워진다고. 하여튼 동생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건 정말 고마워. 그런 의미에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보세요? 어, 그래. 어. 좀 기다려라. 준호 전화받다고 해라. 준호야! 전화! 전화! 너 이반 여자친구 같다. 네. 여보세요? 어, 미역이구나. 어. 그래? 어. 하지만.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니. 난 못가. 그게 아니고. 아니라니까. 우리 가족이 몽땅. 외갓집에 가기로 했어. 정말이야. 외할아버지 칠순냐치도 있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난 못가. 미안해. 너희도 알다시피 난 여럿이 어울리는 걸 싫어하잖니. 미안해. 재밌게 놀다 와. 그리고. 됐어. 사내 녀석이 저점도 돼야지. 해 해 해 해 해 해. 승 "' 이제 그만 잡시다, 예? 잠 오면 자요, 먼저. 왜? 아까 준호 때문에 당신 화난 거야? 새삼스럽게 무슨 화가 나고 말고 해요. 하루 이틀 겪은 일도 아닌데. 다신 준호를 신경 안 쓰기로 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요. 준호가 뭐 나 혼자 자식인가? 난 저 녀석을 알아. 그리고 내 나름대로 신념이 있어. 길어봐야 1년 반이니까 그동안만 참아. 결국은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얘기할 날이 있을 거야. 깨닫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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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어, 맞니? 권묘옥 한세영 장롱 맞죠? 그래, 예 빨리 해봐라, 응? 여보세요? 저 권묘옥 학생네 집이죠? 저 밤늦게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웅다웅 싸움에서 살아야 할까? 생존 경쟁 같은 거 없는 세상은 만들 수 없나? 옛날 그 원시 상태로 돌아가서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자고 아무런 욕심 없이 살 수는 없을까? 학교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아마존 밀림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살아 공부가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한 번 죽으면 그뿐인데 왜 그렇게 남한테 이기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야 돼? 이대로 어디 가서 취직이나 해? 이대로 어디 가서 취직이나 해? 1등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것이 참다운 삶의 모습일까? 아이고 아 예, 밤늦게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못하러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어 우리 선생님은 이런 일 좋아하세요 그렇지, 선생님? 그래, 네가 잘 봤다 선생님 정말 너무나 죄송해서 어떻게 어쩌? 더구나 방학 첫날부터 아이고 죄송하긴요 핑계 끼며 가정방문다고 잘된 거죠 뭐 저한테는 죄송해도 안 죄송하세요? 아이 참 그럴 리가 있나? 자, 우선 좀 올라가시죠 네, 우선 오세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제가 지금까지 약 한 15년 가까이 교편을 잡고 있는데요. 서당기 3년이면 풍어 걸읍는다고 제 나름대로 이제는 학생들을 구별하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척범은 알죠. 그 사고를 치는 애들은 학기 초에 이미 반편생활할 때 대충 감이 잡힙니다. 틀림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도 못 말리고 교사도 못 말리죠. 제도적으로 그 4명 중에 3명은 어차피 탈락하게 돼 있으니까 못 말리는 거죠. 하지만 전 준호만큼은 믿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 믿습니다. 글쎄 하루가 될런지 이틀이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람이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순전히 제 느낌인데요. 준호는 절대로 사고 치려가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얘. 그래도 벌써 몇 번이나 사고를 쳤잖아요. 그게 무슨 사고나 된다고 그러니. 남의 집 애들은 안 하는 짓이니까 사고는 사고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별일도 아냐. 네. 툭하면 애들 두들겨 패가지고 치료비 물어주는 거. 이게 친구 앞에서 별소리 닿은다. 친구니까 해주는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이래도 정말 이해가 안 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남들 앞에서는 저리 가라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애가 그새 쌍만 붙었다 하면 치료비를 딱 물어줘야 하고 그러니 조상님 묘짜리를 잘못 썼나 봐. 그게 다 아버지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얘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아버지는 고지식해도 이날 입 때까지 누가 오고 시비 한 번 안 하고 사셨어.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걸핏하면 종아리 맞고 막 그랬잖아요. 아버지한테 종아리 좀 맞았다고 밖에 나가서 싸악 이러면 깡패 안 되는 애가 없겠구나. 어렸을 땐 종아리 좀 맞고 크는 건 보통이야. 안 그래요. 아동 심리학에서 보면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애가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게 돼 있대요.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니 얘는 선생 하겠다고 대학 가더니 엉뚱한 짓만 연구했구나. 아이들 가르치자면 아이들 심리부터 먼저 알아야죠. 시끄러워. 대개 남자들이 저 자신들 그런 불의에 속합니다만 밖에 나가서는 출세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야 가족들을 부양하려면 어쩔 수 없겠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는 최고의 매너와 최고의 친절과 인내심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 이거죠. 조금이라도 실수할까 봐 신경을 있는 대로 본드 세워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말도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고 짜증도 내고 고함도 지르고 때로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할 줄 모른다. 참을 줄 모른다 그런 말씀이죠. 대개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가족들이 뭘 잘못했을 때 부인은 뭐 물론이고 특히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좋은 말과 좋은 얼굴로 타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억압은 저항을 부르지만 설득은 개선을 가져오거든요. 물론 선생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 좀 견해를 달려옵니다. 아 그러세요? 아들을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견해는 선생님께서 동의하시겠죠? 아 예 물론입니다. 새가 두들길수록 단단해지는 것처럼 전 사람도 단련을 받을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죠. 뭐 모찰트나 베토벤 같은 천재들도 아버지의 그 혹독한 훈련 밑에서 탄생했다고 봅니다. 안 그렇던가요? 아 예 맞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과 약간 견해의 차이를 갖는 겁니다. 물론 양쪽 다 일장 있다리지 집니다만 자 드시죠. 예. 친인장 지금까지 내가 힘들여서 한소리는 말짱 두루목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 자 지금부터 말이야 작전 지시를 할 테니까 잘들 들어. 작전 암호명은 A프로젝트라고 하죠. 야 지금 우리가 무슨 콩콩 영화 찍는 줄 아니? 됐어 그만 좀 해. 풍렬이하고 장범이 너희들은 이 구이 방면 구이 방면 시내버스를 타고 구이 저수지까지 갔다가 평화동 서학동으로 훑어서 내려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누구냐 세영이하고 만옥이 너희들은 실리 방면 실리에서 여기 교동까지 요령은 전과동 다음은 강선생님하고 미옥이는 덕진방면 그리고 누나하고 아버님은 저기 소양강방면 저는 중앙동 일대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각조는 준호를 발견하는 즉시 어머니께 전화로 연락드리기로 하고 만약에 발견을 못하더라도 매시간마다 연락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상 질문사항 있으면 물어봐. 선생님 준호가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떡합니까? 뭐? 폭력을 사용하다니? 걔 원투 스트레이트 맞으면 저희는 사망 아니면 최소한 중앙인데요. 야 인마 니 원투 스트레이트는 뭐 어디다 돌입병원에다 입원시켰냐? 이런 아이고 선생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정말이에요. 정말 중국 웃음영화에 나온 애 같다구요. 아 뭐 그렇다면 마침 잘됐다. 사망이나 중상이면 경찰에서 자동으로 잡아줄 거 아니냐. 선생님은 농담을 하셨다. 자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 근데 공연이 애들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태 시내 있겠어요? 아 뭐 서울로 올라갔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구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죠. 자 갈래! 아 이거 조용히 좀 살라 그랬는데 이거 아하하하 아하하하 사위 이놈아! 너희 이놈아 이 도마토가 땅속에서 거저 솟아오른 줄 알아? 너희놈들은 심심풀이로 따먹지만 우리한테는 피와 땀이 맺힌 농작물이야 이놈아! 심심풀이로 그런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거에요.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요즘 세상에 배가 고파서 도둑질하는 놈이 어딨어? 정말이요 아저씨. 믿어주세요. 너희 집이 어디야? 가자! 가! 정말 배가 고파서 그런거에요. 아저씨 사정을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일 벼르고 있었다. 한두 분이 아니야. 집으로 가자니까! 아저씨 도마토값은 내일 갖다드릴게요. 앞장서! 집에 가기 싫으면 파출소로 가자! 아유 아저씨! 나 그럼 손 들고 있어. 똑바로 손 들고 있으라 그랬잖아! 아유 방학하자마자 이게 무슨 고생이야. 그것도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 새로 전학 온 애 때문에 말이야. 에이그 김준호가 매력적인 애라고 한게 누군데? 그 말 단연코치소다. 우리 맥랑파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속 썩일지 누가 알았어. 그건 그렇고. 너 돈 얼마 남았어? 또 아이스크림 사먹으려고? 어? 이 더위에 그것도 안 사먹으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니. 아휴 못말려 정말. 그러니까 체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옆으로만 버렸지. 아휴 안그래도 신경질러 죽겠는데. 아니 너 정말 그렇게 말 막 할거야? 진리의 칼날은 원래 가슴을 아프게 찌르는 법이지. 아휴 조그만게 정말. 자 아휴 사주면 될거 아니야. 가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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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좀 해요. 아휴 이상도 어떻게 살살하란 말이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얘 지금 너 뭐가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찡찡거려? 사내 대장부가 밖에 나가서 한다는 짓이 남의 집 토마토나 축내고. 아니 그 일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없었던 걸로 해? 아휴. 여보. 왜 그래? 준호가 할 얘기가 있다는데. 다 끝난 일인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 잘못했다고 빌겠다는 거죠. 알았으니까 같이 하라고 해요. 여보. 아 필요 없다니까. 장성처럼 서있지 말고 이리 와서 앉아. 그냥 어찌나 난리를 쳤는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만하기 얼마나 다행이에요. 전 얘 얼굴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넌 도대체 몇 살이나 더 먹어야 사람 속을 안 썩길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진짜입니다. 그 소릴 내가 한두 번 들었어야지. 정말 진짜라니까요. 제가 어디 나가가지고 이렇게 다쳐서 들어온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정도가 아직은 끝날 것까지가 않아서 그런다. 속는 샘치고 한 번만 더 믿어보세요. 너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 여러 사람들한테 신세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잊어버릴 리가 있어. 아버지한테 큰 충격 주고 슬프게 해드린 것도 잊지 말고. 절대로 안 잊어버릴 거야. 하지만 나도 그만큼 고민을 하고 괴로움을 겪었어. 공연이 장난으로 그래봤던 것을 아냐. 알어. 아이고, 말이나 못 하면 덜 믿긴 하지. 엄마랑 누나한테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어휴, 어휴, 어휴. 대현이 내일 살아봐. 어휴. 맥랑 시대가 열렸다. 맥랑한 친구들이 뭉쳤다.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에 신규한 젊음이 향기로 와. 학창 시절은 즐겁게 추억을 만들 사람 모여라. 고교 시절은 알차게 꿈 많은 학우들은 덤벼라. 야, 차차차차차차. 맥랑 시대가 열렸다. 아직은 모자라 부족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미숙하지만 가만히 내 일을 지켜봐줘요. 친하친구 중...